대한민국 대표주시 석방학교에서 함께하는 쇼 석방학교 파스틱 2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가수 진미령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사랑아 반갑다 사랑아 반갑다 널 보고 싶었다 날이면 날마다 나이는 나이다 마음만 먹으면 사랑아 반갑다 널 보고 싶었다 날이면 날마다 내일도 뭐래도 오늘만 같아 더 깊을 수가 없어 더 좋을 수가 없어 오늘 만난 사람 나는 정말 어떡하면 좋아 내 곁에 두고 싶어 영원히 믿고 싶어 오늘 만난 사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사랑아 반갑다 널 보고 싶었다 날이면 날마다 나이는 나이다 마음만 먹으면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참 반갑다 더 깊을 수가 없어 더 저러질 수가 없어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만난 사람 나는 정말 어떡하면 좋아 내 곁에 두고 싶어 내 곁에 두고 싶어 영원히 믿고 싶어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만난 사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사랑아 사랑아 반갑다 널 보고 싶었다 날이면 날마다 나이는 나이다 마음만 먹으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사랑아 사랑아 고맙다 내 곁에 와줘서 왔어요 내 사랑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아야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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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야야 참 반갑다 식사 예정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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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